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승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현석입니다. 우리 주부님들 오늘 아침에도 대전쟁 한바탕 치르셨나요? 아이들 유치원 보내랴, 남편 회사 보내랴. 하지만 무엇보다도 밥 짚는 게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밥을 짓는 뭘 해야 돼요? 요리 칼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진현석 씨 칼질이라도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맞아요. 그런데 칼질을 아무리 잘해도 위험하고 채 썰라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부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삼순이 책칼입니다. 오늘 구성이 어떻게 될까요? 책칼 본체 하나와 손 다치고 쓰시 마시라고 여기 푸드 홀더까지 같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안전하게 쓰시라고요? 그러면요. 먼저 디자인을 딱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그냥 일반 주방에서 봤던 그 책칼과는 뭔가 사뭇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요. 저희가 방송 전에 한번 신나게 해봤더니 여기 오이가 좀 묻어있네. 쓰던 거라. 우리가 일부러 쓰던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일반 책칼같이 생겼던 옆에 레버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바로 삼순이만의 특 시크릿 비법입니다. 맞습니다. 양쪽 달려있는 레버는 커터예요. 근데 이쪽으로 쭉 가서 보이시면요. 네. 자세히 볼까요?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보이시죠? 이건 일명 편썰기 커터. 그렇습니다. 이걸 돌리면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두께 조절이 돼요. 한번 돌려볼까요? 네. 바로 이 커터거든요. 제가 9까지 천천히 돌려볼까요? 점점점 두꺼워지고 있죠? 보이시죠? 네네네. 이걸로 얇기를 얼마든지 조절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정말 종이짜처럼 얇게부터 가능합니다. 그럼요. 반대쪽 가볼까요? 채썰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채썰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3순위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맞춰주는데요. 종류별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1에서 2로 가볼까요? 싹! 칼날이 보이시죠? 칼날 보이죠? 다시 3으로 싹! 아주 천천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싹! 이렇게 깍둑썰기라든가 감자칩 썰 때 좋죠. 그럼요. 이렇게 편썰기 기능을 같이 쓰면 두께와 넓이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양쪽 채칼을 다 썼을 때 무려 스물여덟까지 쏠기 기능이 가능하더라. 우와. 1, 2, 3, 4, 5, 6, 7, 8. 이야, 재밌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선 채칼은 뭐니뭐니두 큰일이 얼마나 잘 되냐니까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짜잔! 양파입니다. 왜 우리 고깃집 가면요. 고기랑 꼭 같이 먹는 음식이 양파. 양파채. 좋아요. 근데 이걸 집에서 해먹으려니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양팔을 아주 링처럼 얇게 써는 게 어렵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기처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푸드홀더를 준비할게요. 이거를 딱 당기시면요. 푸드홀더 안쪽으로 송곳같이 튀어나오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제가 양팔을 낍니다. 꽉! 이제 손으로 직접 하지 마세요. 닫히니까. 맞아요. 홀더에 맡겨주십시오.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밑으로 내려서 지금 채칼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제가 썰 건데 우선 레버를 양파 고깃집처럼 얇게 썰고 싶어서 최대한 얇게 맞췄어요. 그래요. 지금 몇 단계냐면요. 2단계요. 4단계까지 갔습니다. 어머 그래요? 제가 조절해드릴게요. 그럼 네. 감사합니다. 2단계로. 좋아요. 이제 제가 썰어봅니다. 2단계가 허용. 쏠리는 건가요? 쏠리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거 보이시죠?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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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보여드릴까요? 살짝 살짝.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얇게. 이렇게 얇게 지금 나왔는데. 집에서 저는 못해요. 저도 못해요. 와 채썰기가 이렇게 얇게. 이게 바로 고깃집에서 먹었던 그 양파채 그대로의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즘 겨울입니다. 고구마, 감자 많이 쪄 드시죠? 그래서 제가 감자를 준비했어요. 감자 역시 푸드홀더에다가 제가 이렇게 쭉 낄 건데. 이번에는요. 채썰기로 갈 거예요. 그럴까요? 자 채썰기 레버를 제가 이렇게 2단계로 맞춰놨고요. 잠깐 양파를 좀 치울까요? 편썰기를 몇 단계로 할까요? 제가 도와드릴께요. 편썰기는 조금 한 5단계? 5단계 정도로 가겠습니다. 애들 감자 반찬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갑니다. 네 갑니다. 어우 좋아요. 어우 너무 잘 썰려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금방 다 썰렸어요. 쳐볼까요? 이야 감자가 이렇게 예쁘게 날아나게. 초도 안 돼서. 그래서 삼순인가? 요리 잘하시네. 굉장히 잘하시네. 삼순이가 있어. 자 이렇게 정말 손쉽게 우리 손목도 안 아프고 썰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나서면 그냥 세척 스스슥 하시고 툭 툭 툭 툭 퍼러놓으시면 보관도 쉽고 세척도 쉽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 혹시 저는 여찌껏 이 삼순이 없이 어떻게 주방생활이 나가요? 그러니까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칼질 두려워서 감자조림도 못 해먹고 못 해셨다면 이제는 집에서 해드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칼질 하시느라 시간 낭비하시거나 하지 마시고요. 여유롭게 조금 더 즐겁게 주방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불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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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